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모든 미친 인사이트를 공유할 두 플랫폼 초월자 마인드와 민팍 에듀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우선 이 둘이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자 마인드는 인간의 의식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학문을 다룹니다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고 심오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 지속하며 꼭꼭 씹어 먹으며 채득하면 완벽한 자기화를 통해 새롭게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팍 에듀케이션은 초월자 마인드의 깊고 심오한 내용을 거르고 압축하여 보통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이해가 힘든 내용을 전부 제거하고 강의를 듣자마자 몇 시간 만에 실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반법론화 지킨 떠먹여주는 영상 강의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여 내 몸에 투자를 한다면 초월자 마인드 수술을 통해 초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면 민팍 에듀케이션 강의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난이도와 가격이 부담이신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두 플랫폼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항상 양질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 먹으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미래를 미리 축하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